로맨아, 나는 페로베르스 오늘 사야 되는데 응, 너무 가지고 싶은 거 있지? 그런데 그런데 내가 돈이 없네 로봇스를 빌려달라는 거야? 맞아, 돈이 없어서 로봇스 좀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안 될 거 같은데 우리 엄마가 엄청 무섭거든 그래서 로봇스는 안 될 거 같아 너희 엄마가 무서운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빨리 로봇스 빌려줘 아니, 없다니까 얘들아, 안녕 어, 안녕 어, 미호야 어? 나 돈 좀 빌려줘, 로봇스 만 로봇스만 빌려줘 뭐, 만 로봇스나? 어 알았어, 그럼 만 로봇스 빌려주지 뭐 나 이천에 로봇스 있었거든 어, 빌려줄게 빌려줄게 어, 받음 감사 어 언제 갚을 건데? 내일 내일 갚아 응 어? 우와 미호야 응? 옆에 있는 이 펫 엄청 멋있다 우와 그치? 내가 네온을 만드느라 정말 정말 힘들었다고 혹시 말이야, 혹시 말이야 응 이거 나 딱 하루만 빌려주면 안 될까? 네온 강아지 말이야 어, 하루만? 어, 딱 하루만 진짜 내일 돌려줄 거야? 응,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자랑만 하고 내일 꼭 돌려줄게 응 알았어 그럼 내일 꼭 돌려줘 어 빌려줄게 응응 여자친구한테 자랑해야지 내일 꼭 돌려줄게 응 어 고마워 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검은 다음날 저기 여맨아 엉? 어제 내가 빌려줬던 네온펫 그거 돌려주라 어 어 어 빌려준 적이 있었나? 어 아 맞다 아 어제 빌려줬었지 응 네온파란 강아지 빌려줬었잖아 아 아 근데 기억이 안나서 그런데 나 그거 네가 준 줄 알고 어 아 그거 그냥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줬는데 아우 진짜 미안해 어 하하하하 그걸 그냥 선물로 줬다고 너 너 오늘 하루만 쓰고 나한테 돌려준다메 아니 근데 나는 깜빡했지 뭐야 난 네가 준 줄 알았어 그냥 나 나 주면 안되냐? 어 어 그냥 달라고 그럼 처음부터 빌리지 말았어야지 아 나중에 그러면은 꼭 갚을게 어 에이 케로베르스 샀다 얘들아 후후후 어 리 리아야 아 로복스 마을 로복스 빌려줬잖아 그거 오늘 갚는 다음에 언제 줄 거야? 아 미안 엄마한테 용돈을 못 받게 됐네 나중에 돌려줄게 어 아 아니면은 뭐 한달에 백원씩 십년동안 주면 안될까? 뭐 백원씩 십년동안 마을 로복스를 둘 다 어제랑 오늘이 말이 다르잖아 어 어 어 둘이 말이 다르잖아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안되지 내가 이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빌려줬어 나쁜 녀석들아 어제랑 말이 다르잖아 니네 둘 다 따라와 어 어 구독 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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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오야 우리가 잘못했어 왜 맨자 그럼 왜 빌려가 놓고 안 갚았어? 어 어 아이 그런게 아니고 응? 어 말해봐 왜 안 갚았냐구 어 미안해 왜 안 갚았냐구 여민아 응 나 먼저 도망갈게 어디가 어디에 도망가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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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을 갖고 나오잖아 내 말라 박스 어 괜찮아? 너희들은 왜 여기로 데려왔는지 아니? 어 왜? 너희들은 참교육해 주기 위해서야 어 그렇구나 뭐 오우 오우 어 이러지마 아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앙 어? 뭐 그렇게 받아칠 수도 있다고? 어딨니? 아 잠깐x3 이쪽으로 날아갔는데? 나 미끄러졌어 여깄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 우리 리아는 어딨을까? 리아 내 말로복스 넌 언제 내 파란고마저 갚을거야? 저기있어 저기있어 책상 위에 책상 위에 어! 여기 앉아 봐 뭐지? 여기 앉아봐 뭐지 이거? 이거 이거 왠지? 어? 어? 우와! 여행가자 어디로 갈까? 와 저기 달 있다! 달이다! 달에 올라가고 있어요 와! 근데 너희는 더 멀리 갈거야? 와! 아니야! 리아야! 리아야 이러다가는 널 잡고 나를 잡고 뽀뽀를 시키겠어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요 좋은 거니까 그 아이디어 너무 좋고 변신! 기다려 리아야 뭐하는거야? 반항하지마 리아야 너랑 나랑 뽀뽀를 시킬거야 도망가 자 그래 오늘 준비는 됐겠지? 언제 갚을건지 빨리 말을 해봐 언제 갚을거야 내일 당장 줄게 내일 당장 언제도! 언제도 오늘 진짜 왜 여자친구한테 줬는데 언제 줄건데 아 미안해 폭주는거잖아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줬는데 어떻게 돌려받아 아 쟤 좀 잡아 bumped 자 어쩔수없어 벌이야 으음 꾸뿌어윱 이러지 마 야 그만해 야 너무Scene 하잖아 야 어щㄱ 자 저기로 가는거야 구웅 뭡서기 안으로 들어가는거인가 뭐 픽 너의 친구의 채유를 같이보라고 쨉 상빈 자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요 생과일 주스에요 사과 생과일이 좋으세요 바나나나 넣고 일단 사과 들어갈게요 오! 너무 맛있겠다 그 다음에 오렌지 들어갈게요 오! 맛있겠다 그 다음에 사과 넣고 오렌지 넣고 그 다음에 바나나 넣고 오었 아 냉장고도 열 수 있나요 혹시 냉장고 열 수 있는데 제가 껴어요 아 됐다 아 그래요 냉장고도 열 수 있구나 도망가야겠다 들어가고 싶나봐 아니에요 들어가고 싶나봐 냉장고에 얼고 싶지 않아요 이러지 마세요 미호씨 내일 꼭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아 아이스크림 쥬덕쥬덕 쥬덕쥬덕 멍청한 녀석 쥬끗 멍청한 녀석 어딨지? 나는 지금 주방에서 맛있는 빵을 먹을 생각이라고 어딨어? 난 빵을 먹을 생각이라고 주방에서 주방에서? 핫도그 먹으면 좋겠어 너 친구 따라가야지 리아야 너희 맛있는 핫도그가 될 생각이구나 잠시만요 자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불을 켜겠지 불을 켤 수 있다고? 자 후라이팬에 하나씩 너도 나와 나 맛있게 한번 구워볼까? 이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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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뜨거워 앗 뜨거워 진짜 뜨겁네 근데 내가 너무 괴롭히기만 한 것 같아서 재미낳게 놀아주려고 재미낳게 뭐하고 놀까? 음 어디 보자 볼링하자 볼링이다 볼링이다 너희가 볼링이 되는거야? 무려 볼링공이 된다고? 좋은 생각인데 한번 쳐보시지 간다 하나 둘 셋 죽을 뻔했어 리아야 3개 남았네 응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어우 내가 볼링이 깨요 메라 왜? 야 너 너무 단단해 야 어? 안 넘어가네 그냥 다행이다 그럼 내가 넘어줄게 자 우리 나 그거 해줘 리아를 식빵 사이에 껴줬으면 좋겠어 아 식빵 사이에 끼는 거 볼래? 응 리아는 초콜릿 닮았거든 일은 접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은 넌 여기 있고 넌 여기서 구경해 응 난 구경할게 리아야 너가 식빵이 되는 과정을 보고싶어 자 식빵을 놓고요 놓고 아이고 뭐야 빵을 놓고요 어? 안 들어갔는데요 어 안 돼 안 되네 이렇게 잡아야 되나? 아 너무 단단하잖아 아니 이 이거 상에서 그래 상에서 어 여기다가 어? 후라이드 아군이 할 수 있나보네 위에 꽂을 수 있나보다 위에 꽂을 수 있나보다 위에 꽂을 수 있나보다 잼을 구워서 잼이 어디 있지? 잼이 어디 있지? 냉장고에 있나? 동생이HAHA 이거 은유숫인데 어? 음리수 나오나? 안 나올거 같은데? 아래로 하는거 아닌가? 아래로 저 똘로 어iders 안 나와 밀어집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우와 나온다 와아아 ην那수 나중에 주세요 맛있겠다 미효야 이제 내일 꼭 돈 갚을게 알겠지? 진짜? 그래 내일 꼭 돈 갚아 오 저기 미호야 드론 있는데 한번 해주면 안 돼? 드론이 어딨어? 드론이다 우리 그래 돈 꼭 갚을 거고 저 드론 좀 한번 해봐 우와 우리 파는 건가? 왜 그래? 그 위에 버튼을 먼저 눌러야 되는 건가? 안 되네 버튼이 아닌가? 그럼 저 자동차야 이거 자동차? 어? 자동차다 자동차 해줘 자동차 해줘 와 같은 거 타 어 움직여 어? 이거 되잖아 어? 고장 났나 봐 내가 밀어줄게 내가 밀어줄게 무슨 자연재 내가 밀어줄게 내가 태워주면 되잖아 미호 미안해 내가 태워주면 되잖아 미호야 미안해 내가 태워주면 되잖아 미호야 미안해 내가 태워주면 되잖아 완전 재밌당 미호 미호의 복싱 실력이 보고 싶긴 한데 복싱 실력 어? 어? 궁금하다 잠깐만 앞에 없나 보고 아무것도 됐다 미안해 미안해 아 으허허핫 과연 흠 흠 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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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친구의 돈과 아이템을 빌려갔으면 꼭 갚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총은 나가는건가요? 이 총은 안나가구요? 네 저건 나가더라구요? 이건 되더라구요 잘봐요 네 여기다 쑥 돌면? 내일 꼭 갚을거지? 응 꼭 갚을게 잘가 안녕 꼭 갚아야지 너무 무섭다